생애 최초 구입인 경우에 주택을 이미 구입했고 3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생애 최초로 해당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소유권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구입자금 용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해당 주택이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인 경우에는 LTV 8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토대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댓글로 많은 문의를 주셨죠. 이 중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1월 30일부터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이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부채 조회를 했을 때 사업자 대출이 부채로 조회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조회하는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가시면 오른쪽 위에 인터넷 금융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먼저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신청, 아낌이, 보금자리론 신청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같은 기본정보와 담보주택유형과 시세 등을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부채 정보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기존에 받아둔 사업자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표기가 되고 상환예정에 체크가 가능하다면요. 대환용도로 신청해서 심사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안 뜨고 상환예정에 저처럼 체크가 불가능하다면요. 특례보금자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 대출받은 은행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알아보는 방법은요.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을 설치하시고 여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이 세 줄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 신청에서 아낌이 보금자리론 신청을 동일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물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보금자리론으로 특례보금자리 이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1월 30일부터 가능한 특례보금자리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경매 낙찰 시에 장금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칙상 경매장금대출 역시 구입자금이기 때문에 구입자금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요. 우선 매매계약서 대신에 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건요 우편으로 집에 날라오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와는 다른 거예요.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가 없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경락허가서나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매각결정통지세는요 낙찰받은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찰값뿐만 아니라 KB 시세도 9억원 이하여야지 가능한 겁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서 경매 낙찰가 역시 많이 낮아졌어요. 이로 인해서 낙찰가는 7억원에서 8억 정도인데 KB 시세는 9억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습니다. 입찰 전에 KB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대출 실행하는 날에 세입자가 반드시 퇴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이 가압류 같은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 실행 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는요 등기부가 이미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경락장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승인하는 1, 2금융권에서도 전부 취급하지 않아요. 각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경매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경락장금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을 보면요. 중간에 이런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씩 껴있습니다.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이요. 이런 전문가들이 대출을 실행해줘도 안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컨펌을 해줘야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상품들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에서는요. 더욱 경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등기부에는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데 은행돈을 빌려서 법원에 내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에 권리가 모두 지워지면서 등기부가 깨끗해지고 현재 전입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학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은행돈으로 법원에 잔금을 내면 그 다음에는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입세대 열람에 누가 있고 등기부에 가압류, 근저당, 압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나한테 돈을 빌려줘도 안전하다. 이렇게 경매를 모르는 은행 담당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전에도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을 활용해 법원에 바로 잔금을 납부하신 분들도 있지만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요.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받아요. 그런데 실제 대출금 지급은요. 은행의 내방에서 한다고 해요. 그 은행 지점에서 경매주택에 대한 취급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하실 거면 일단은 플랜B를 꼭 준비해 두시고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바로 법원에 잔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적인 경락 잔금 대출이나 아니면 현금을 마련해서 잔금을 치르시고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방법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구입 용도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잔금 납부 시점부터 3개월 이내로 특례보금자리로 갈아타셔야겠습니다. 자 기존 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 적용면적에 면적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인지 물어보셨어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요.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의 상세 요건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전용면적이죠. 면적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주택 우대금리 적용을 받고자 하신다면요. 대출 신청 시에 면적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현재 일시적 이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받은 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이 가능할까요? 일시적 이주택자의 경우는요. 대환용도의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입용도로 현재 일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 경우에는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시적 이주택자는 대환용도가 안 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고정금리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면 추후에 다른 대출금리가 더 떨어지고 이자가 저렴해지면 이걸 받은 게 더 손해일 수도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렇게 문의도 주셨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실행한 후에 유지하시다가 추후에 금리가 더 낮고 더 좋은 대출이 생겼다면 그때 이 대출로 갈아타시게 하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0원이에요. 생애 최초 구입인 경우에 주택을 이미 구입했고 3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생애 최초로 해당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소유권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구입자금 용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해당 주택이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인 경우에는요. LTV 8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요. 일시적 2주택으로 기준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에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9억 이하면 가능한지 그리고 기준주택은 9억에 넘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답변은 기준주택의 가격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KB 시세 매매가 모두 9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기준은 무조건 새로 사는 주택 기준입니다. 제가 집 한 채, 와이프가 집 한 채 있는데 제 명의로 특례보금자리론 대한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2주택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요. 부부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1주택자까지만 대한명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기준이 같아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부분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만 기존의 대출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고 추후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할 때 중도상환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치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이 없어서 매달 나가는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지난 시간에 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 받아보실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꼭 크로스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최근 서울 중심지를 시작으로 금매는 급격하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요. 올해 하반기로 가면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분이라면 경매 공부를 통해서 꼭 내 집 마련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런 기회의 시기는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경매는 제 온라인 경매 강의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은 성원에 2차 얼리버드 이벤트 중이니까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